아이바네즈 SR 보라색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즐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SR이라는 라인업은 진짜 무서워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도 늘 사랑을 받아왔고 늘 기대만큼 해주는 기대 이상 해주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SR은 놀라운 것은 저가형 모델 라인업에서부터 고가까지 전부 다 퀄리티 컨트롤이 딱 그 가격대에 맞게 무섭게 되어 있다는 게 있는데 SR300은 그때 뭐 탑기어 밥 먹듯이 하고 평가도 락 범용의 교과서, SR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받았을 만큼 진짜 가성비 퀄리티 다 잡은 모델이었는데요 오늘은 네 SR500입니다 502 모델 SR은 여러분들 가격대가 100만원 언더에서부터 200만원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그랬죠 이거 살거면은 조금 돈 더 보태서 이거 사지 이거 살거면 이거 사지 하다보면 한두 끈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SR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돈 거기에 맞는 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뭘 조금 더 모아서 뭘 사지 다 그냥 그 돈에 딱 맞게 그 돈 값 이상하게 다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사셔도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네 오늘은 SR500입니다 500인데 100만원을 넘었다는 게 약간 물가의 상승이 좀 체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500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100만원은 당연히 언더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아이반해지고 아무리 SR이라도 이제는 가격이 좀 오르긴 했네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SR5002 잖아요 이게 예전에 500을 대체하는 리뉴얼 모델인데 리뉴얼을 했을 때 왜 뒤에 E가 붙느냐 이건 저희가 여러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게 EQ 바이패스가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E가 EQ 바이패스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뉴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뉴라고 하면 N을 쓰면은 이제 혹시 나일론 이런 걸로 이제 오해할까봐 N 다음에 오늘 E를 쓴 거다 아니면 리뉴얼이기 때문에 R 대신에 E를 썼다 뭐 다 궁색합니다 다 궁색한 추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 왜 리뉴얼한 모델이 E가 붙는지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9,000원 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3cm 무게는 3.5kg 두께는 39mm 12프레이드 뜨뜰는 77mm 입니다 오크메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5피스 하토바 월넛이 4개 들어가 있네요 트윙은 다다리오 EXL-165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 38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열반지 등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24 미디엄 프레쉬입니다 바토리니의 BH2 픽업 세트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아이바니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에 원래는 없었던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생겼고요 EQ가 바이패스 되게 되면은 패시브가 되고요 톤 컨트롤은 트래블 팟에서 가능합니다 3W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있죠? 요거 250, 450, 700 입니다 브릿지는 어쿠캐스트 B500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마우가니와 블랙 오로라 버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블랙 오로라 버스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먼저 해보겠습니다 패시브에서는 저음하고 고음이 먹지 않고 맨 마지막 걸로 살짝의 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톤 다 올리고 패시브입니다 다 내리고 패시브가 끝났는데 좋아요 패시브는 끝 네 그리고 네 여기서 Q 부분으로 넘어가서 다 중립으로 나와 있고요 네 우선 활성화되진 않지만 톤 스위치는 250에 두겠습니다 네 네 락 범용의 교과서 같은 사운드 옆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음 좋습니다 슬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 아주 단단하고도 풍성한 비주얼 비주얼이 아니고 피지컬 네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바로 반전 붙여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드라이브 들어온 김에 바로 메탈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예 6124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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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로 줄 수 있는 약자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겠죠? 앞으로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줄평 아이디어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SR 502 역부가 다음번에 더 좋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베이스 타임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